오늘 할 게임은 싸이라는 축구르 게임입니다 인디 게임이구요 mom? dad? 아 봐? 왜어랄유 어딨어요? 차가 준비되어있다 차가 준비되어있다고? 마셔야 되나? 들어가는 사람은 결코 자유롭지 않다? 근데 축구르 게임 너무 오랜만에 하는 것 같다 요즘 축구르 게임이 많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엄청 많이 나왔는데 테디벨 뭐야 000 뭔데 어? RIP 헤드 업? 어? 머리를 찢어버렸어 278? 야 곰 안에 피가 가득해 어 뭐야 숨겨진 방이 있다? 숨겨진 방? 벽 반대편에 구멍이 하나 뚫려있다 뭔가 무거운 것이 그거를 부실 수 있대? 아 내가 무슨 물건을 가지고 부실 수 있나봐 어? 뛸 수도 있네 얘는 뭐야 또 도울립? 어? 너 내 목소리 들리니? 나 좀 도와줘 여길 도망칠 수 있게 도와줘 어? 그림이 말한 거야? 남자가 잘생기긴 했네 역시 잘생긴 게 최고지 역시 외모가 짱이야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도 알아 어떻게 그림이 말을 하는 거지? 저는 원래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 그림이 아니었다 이거 같은데 저는 휴먼이었어요 사람이었다고 휴먼이야 휴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뭐 어쨌든 나를 다시 사람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도와줘요 우리 그리고 함께 같이 나가요 근데 이러면 분명히 무조건 악당인데 같이 나가자고 하는 새끼가 제일 나쁜 새끼야 절 믿어주세요 There is no other way you can't live 아 안 그러면 당신은 여기서 도망칠 수 없다는 것 같은데? 아 네가 떠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어 아니면 당신도 나처럼 꼼짝 못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당신도 이 집의 일부가 될 거예요 아 영원히 내가 여기 얘를 살려주지 않으면 나도 같이 갇힌다 이거구만 지금 주위를 둘러보면 뭔가 도움이 될만한 것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여기에는 함정이 많으니까 근데 함정이 어디있는지 어떻게 알아 어? 어? 내 몸을 뿌겠다 이건가? 내 연약한 몸을 짓이겼대 아 이렇게 사망할 수도 있는 거요? 생각보다 허무하게 죽었네 아 똑같이 똑같이 죽네 에라이씨 어? 아 형 어? 너의 눈을 내놓을 어? 어어? 아 이렇게도 죽을 수 있구나 아니 그럼 뭐 어쩌라는겨 어 부셨다 어 반대편으로 갈 수 있었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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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너는 못 도망친대 어 여길 여길 떠나래 얘는 You cannot 그 남자를 믿으면 안 돼 He wants to help you 걔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You have to hurry up It's too late 늦지 않게 빨리 떠나래 어? 노래소리가 끝났어 그니까 우리의 선택은 그거 하나네 내가 얘를 믿을지 아니면 도망칠지 그니까 얘가 진짜 갇힌 걸까 아니면 여기에 뭐 나쁜 새끼일까 가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당신은 그들이 나를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내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들이 나를 찾았을까요? 아 아 미안해요 근데 왠지 착해 보인다 잘생겨서 그런가? 왜 착해 보이지? 어 뭐야? 방금 뭐야? 어? 뭐가 있다 어? 아 여기에 열쇠가 있었네 내가 못 발견하고 있었네 열리나? 어 열린다 당신의 집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떠나지 않을 테니 편히 계세요 넌 환각을 일으키기 시작할 거야 인간의 삶을 잊어버린 채로 그것과 싸우려 하지 마 그러면 곧 당신은 피곤함을 느낄 거야 매우 피곤할 거지 여기가 너의 집이야 우린 너의 가족이고 그니까 우리 같이 가족이 되자 이거네요 You found the letter? 너 현지 찾았니? 어디 보자 어 이거는 함정이야 그곳은 그렇지 않아 나는 당신 당신이 여기서 떠나길 바래요 신경 쓰지 말아요 당신은 날 믿어야 돼요 알겠죠? 당신의 이름은 뭐예요? 음 어 I started 잊어가기 시작하는구나 아 이 집에 오래 있으면 같이 잊어지나봐요 모든 게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긴가봐 그러면 얘 말이 맞았네 얘 착한 놈이네 잘생겼으니까 착한 놈으로 하자 이제 니가 이렇게 되기 전에 어서 서둘러서 도망쳐야돼 뭐 소리가 들려온데 뭐야 왜 난잡하게 됐어 엔터리드 어홍? 뭐야 여기 다 뭐가 써져있네 To go 갓 해피 아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씩 다 입력하면 되나봐 이거 맞았네 이거 맞았네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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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감히 집에 들어갈 수 없었다 가 맞는 거 같아요 네 오케이 어 킬 킬? 잠깐만 K I L 킬이요 누굴 죽이라고 너 새끼 너 뭐야 너 뭐냐고 얘 이상하다 주기를 근데 이거는 얘네들이 만들어낸 거 아닐까? 계속 아까 전부터 얘를 죽이라 했잖아 그래서 만들어낸 거 같은데 제발 조심해줘 알겠지? 알면 얘기해줘 킬이면 내가 얘를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에? 킬? 이게 진짜 코드야? 어? 킨다 뻔히? 농담이지? 아 웃기네 하 하 하 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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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진짜 멍청하다 넌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여긴 길 따윈 없어 넌 절대 탈출 못할 거야 앞으로도 이 새끼 나쁜 새끼였네? 이래서 잘생기면 안돼 착하게 느껴진다고 하하하 하하 버거 아 불쌍한 소녀 엄마와 아빠가 딸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되면 얼마나 슬퍼할까? 도망치려고 하는데? 못 도망쳐요 어? 이게 뭐야? 굿나잇? 헉 갇혀버렸어 어? 어? 저 새끼 나쁜 새끼였어 그림이 되어버렸다 이러니까 잘생긴 사람들 믿지 마요 알겠죠 잘생겼으니까 이게 손쉽게 믿게 된다고 착해 보이고 너네들 잘못이지 하하하 그래도 어? 못생긴 사람들은 그런 얘기라도 듣잖아 야 못생겼으면 착하기라도 해라 이런 얘기 들으면서 착해지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다른 엔딩이 있지 않고요 이 하나가 끝이라고 합니다 탈출할 수 있는 거는 없다고 하네요 조심해라 너네들도 외모 따라 따라가면 안돼요 알겠죠? 위험하다고 위험해 못생긴게 세계를 지배할거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